안녕하세요 썬즈브 입니다 오늘은 커튼을 달 거에요 짜잔 여기 커튼 재료들이 도착했습니다 넌 누구냐? 행운이에요 커튼 달러 고! 저는 80 간격을 주고 이제 고리를 달게요 요 고리 이쁘죠? 대~~박! 고리 다 컬었습니다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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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드디어 완성 이쁘죠? 괜찮습니까? 이쁘죠? 요리카 완성 구독 좋아요 알림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